빨리 또 오셔드리겠습니다. 좋은 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.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. 성재선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오십니다.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그대와 우리 손 그 뒤로 사는 너의 그대와 나의 손 그 뒤로 사는 너의 가난 곳이 어디면 저 다 비서 미술로 행복잖아 가시려 불세 후후내 고요 안타게 그대와 그대와 우리 손 그 뒤로 사는 너의 감사합니다 그대와 우리 손 그대와 우리 손 그대와 우리 손 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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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